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서비스를 분석할 때 여러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비교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서비스 분석을 할 때 한가지 서비스를 몰빵해서 플로우 차트를 굉장히 깊게 팝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 한가지의 플로우만 봐서는 이 서비스의 특징이 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핵심적으로 뭘 서비스하고 어떤걸 판매하는지 그걸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뭘 입력해야 하고 이외에 핵심 정보를 어디에서 끌어올 건지를 알아야 사실상 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업체들을 들여다보면서 서로 판매하는게 뭐가 다르고 이걸 위해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뭐가 다른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끌어오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거죠. 또한 여기에서 다른 업체와 다르게 정보를 추가로 더 가져오던가 덜 입력하게 하는건 없는지 더 보여주는 정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지점들이 서비스별로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점들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서로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스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 기본정보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모델들은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거의 안해도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던가 이런 특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원가입 같은 단순한 기획들은 분석할 때 넘어가셔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회원가입 이후부터입니다. 회원가입 이후에 사용자가 메인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고도 서비스나 이런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거죠. 대부분의 서비스들에는 각자 UI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시스템적으로 풀던가 자체적인 데이터셋을 불러오던가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는 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부분 법률의 문제던가 이런 데이터는 api를 돈 받고 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업계별로 자체적인 데이터셋을 모으던가 혹은 그 데이터를 대신 모아줄 방법이나 대상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아서 나중에는 점차 자동화 처리를 해서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입력해야 될 노가다를 조금씩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당장 본인이 해결할 수는 없는데 사용자에게는 너무나 귀찮고 복잡한 과정이나 혹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크리티컬한 지점 이런 지점을 서비스나 업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사용자가 입력을 할 경우에는 개별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입력 방식이 문제죠. 바쁘거나 말하기 어렵거나 해야 되는 음성 입력도 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하나하나 닫히는 거 시간 걸리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받은 메시지를 기반으로 적당한 답변을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클릭한 번호만 하면 그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좀 만들어줬죠. 가계부 서비스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개별 이용자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손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작성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가계부는 정말 쓰는 사람만 쓰는 이런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토스나 뱅크셀러드 같은 서비스들에서는 문자메시지에 결제 정보가 오는데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 왔고 이게 어떤 결제에 대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로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좀 많았죠. 어떤 게 편의점이냐 어떤 게 해당 그룹의 특정 백화점이냐 이런 것들까지 구분을 해서 사용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 입력이 굉장히 편해진 방식이죠. 모든 서비스들은 업계별로 갖고 있는 고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따라서 서비스 하나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적어도 두세 개 이상 비교해서 들여다보면서 비슷한 문제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고 얘네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업계별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선 적어도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된다 같은 전제 조건이 생기겠죠. 이러한 업계 기준보다 나은 방식이 아니라면 UI 개선 같은 부분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 같은 생각은 저보시는 게 낫습니다. UI 설계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이 서비스는 아무리 좋은 UI 플러그를 갖고 있더라도 다른 업계의 서비스들에 비해서 기준점을 채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비스 분석을 할 때 왜 여러 가지를 들여다봐야 되는가 그리고 동시에 뭘 들여다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